오늘 소개할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2009년 영화 마덥니다. 아무도 없는 갈대밭에 혜자가 쓸쓸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와 뒤를 슬쩍 돌아보더니 오묘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배우들의 이름이 나오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왼손을 감추는 혜자를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의 조그마한 약재상 혜자는 작두질을 하면서도 가게 앞 좁은 찻길에서 놀고 있는 아들 도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급 승용차가 사이드미러로 도준을 치고 지나가고 같이 있던 친구 진태는 뺑소니라며 화를 냅니다. 다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혜자는 마지막 작두질을 실수하며 가게를 뛰쳐나옵니다. 진태는 뺑소니범을 잡겠다며 도준을 끌고 차량을 쫓아가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이때 도준이 방금 외웠던 뺑소니차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헤매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살짝 모자란 동네 바보인 도준의 어리숙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도준은 가해 차량의 백미러에 날아차기를 하려다가 자빠지고 진태가 침착하게 미러를 부숴준 뒤 능숙한 모습으로 뺑소니범들의 동선을 지름길로 쫓아 라운딩 카트를 습격합니다. 뺑소니 차량 일행은 대학 교수들의 무리였는데 진태는 자해 공간하는 것처럼 깽판을 부리다가 중간에 슬쩍 가장 비싼 골프채 드라이버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놓친 척 워터 해저드에 던져넣어요. 장면은 경찰서 안으로 바뀌어 형사 재문의 중재로 폭행권과 뺑소니권을 무마시키기로 합의하지만 도수들이 차에 망가진 백미러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때 진태가 자신의 차량 백미러를 망가뜨린 것을 도준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도준은 얼떨결에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왼편에 앉은 교수 하나가 도준을 바보라고 하자 이에 발끈한 도준이 덤벼들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도준은 바보라는 말에 항상 뚜껑이 열리면서 항상 넘어가지 않고 폭력으로 응답합니다. 집에 돌아온 도준은 엄마한테 백미러 값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고 해전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해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진관에 미선에게 침을 놔주면서 침값은 안 받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잘 들어서는 한약도 해주겠다는 추가적인 제안도 함께하죠. 이 장면에서 미선이 해자와 도준 모자를 많이 좋아하고 아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자가 불법 침술과 한약 조제를 공공연히 하고 지내며 그 실력도 꽤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편 도준은 골프장에서 여러 개 주어온 골프공들을 비싼 거라고 소중해하면서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써둡니다. 늦은 밤 도준은 시내에 있는 메나탄이라는 주점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심한 과음을 합니다. 진태가 그곳에 오기로 한 듯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도준은 여자를 꼬시고 싶어 하면서 진태가 그걸 도와줄 거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각 진태는 골프장 워터헤저드에서 골프채를 찾는 데 몰두하는 바람에 도준에게 와줄 수가 없었어요. 술집 영업이 끝나자 도준은 밤거리로 쫓겨나는데 비싼 거라며 골프공으로 술값을 내려다 거절당한 뒤 기분이 상해 골프공을 멀리 던진 후 홀로 으슥한 골목길을 걷습니다. 앞서 걸어가던 여고생 문아정은 도준을 의식하고는 겁에 질린 듯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취할 대로 취한 도준은 아정에게 나랑 가자고 추근덕대며 계속 말을 겁니다. 도준은 아무 말이나 던지다가 남자가 실려는 말을 하자 알끈한 아정은 커다란 돌까지 던지며 도준에게 크게 적개심을 보였고 니가 뭘 하냐고 말하며 도준에게 바보라고 소리칩니다. 당황한 도준은 쭈뼛대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정은 도준과 신랑이 하던 길 옆 해가 옥상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시체가 난간에 걸려진 모습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된 것처럼 보였죠. 이후 도준이 문하정을 죽인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그날 밤 도준이 아정을 뒤쫓은 걸 본 목격자가 있었고 특히 아정의 시신 옆에 도준이 골프장 사건 때 주워서 자신의 이름까지 적어둔 골프공이 발견되어 가장 확실한 용의자로 몰렸죠. 혜자는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엄리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형사 제문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말만 듣습니다. 혜자는 아정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요. 크게 봐서 한 동네 사람으로서 저도 명복을 빌러 왔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혜자는 도준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혜자는 이미 도준을 범인으로 단정한 제문과 경찰들 도준의 순수함을 전응하로 생각하고 심신미약으로 4년간 치료 감호형을 보내자는 변호사의 얘기를 모두 듣고도 자신이 직접 조사해 범인을 찾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후 혜자는 변호사와 함께 감치된 아들에게 면회를 가서 마음을 다잡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기억하라고 다그치고 누가 바보라고 무시하면 절대 당하고 있지 말고 옥살이를 버티도록 독려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게 무슨 체조 같은 건가? 아니에요. 이게 일명 저주받은 관자놀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하면 기억이 이렇게 쑥쑥 잘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지압 같은 거예요. 어? 생각났다. 뭐가?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그래 이놈아. 네가 당연히 안 죽였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보겠다고 백미라. 아 그 벤츠 백미라. 진태. 아 그거 진태가 보긴 건데. 난 그냥 쿵 진태가 뻑. 이렇게 도주는 엄마가 그날 밤 일을 기억해내라고 알려준 관자놀이 지압법으로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냅니다. 이따가 나오는 끝말잇기에 등장하는 생선알이 들어간 스파게티를 먹으러 니틀렉 청담이란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월요일 낮 12시 45분에 도착했는데 18분 동안 대기를 한 다음 입장했고요. 명란 크림 파스타와 고구마 프라이즈 애플망고 에이드를 주문해 먹었어요. 명란 크림 파스타는 얇게 썰린 호박이 들어갔고 살짝 매콤한 맛이었고요. 고구마 프라이즈가 진짜로 맛있었어요. 고구마 튀김은 달콤하면서 바삭했고 찍어먹는 레몬 크림 소스가 상큼하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계산하고 나갈 때 조그마한 핫팩을 주셔서 옷에 핫팩을 붙이고 귀가했어요. 혜자는 진태가 범인이라고 의심하는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도준이 늦게 돌아온 이유가 진태를 만나기 위해서였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도준이 범인이란 증거로 제시된 도준의 이름이 적힌 골프공의 존재를 진태가 알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진태가 도준에게 면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자는 진태의 집에 숨어들어가 시뻘건 자국이 남은 골프채를 발견하는데요. 이건 진태가 골프장 사건 때 워터 해저드에 집어넣었다가 밤늦게 다시 찾아가서 꺼내온 그 골프채였죠. 그때 진태가 누군가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혜자는 황급히 옷장 안에 숨어요. 진태가 데리고 들어온 여자는 다름 아닌 도준이 꼬시려고 노력했던 메나탄 술집 여자의 딸 미나였는데요. 미나는 사실 진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죠. 이후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이어지고 옷장 안에서 혜자는 다리를 오므리며 모든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끝말잇기를 하는데요. 끝말잇기 내용은 스파게티 티파니 미기미 미네랄 알탕 탕평책이었어요. 극중 미나가 재수생이라 그런지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끝말잇기에 써먹은 것 같네요. 이후 혜자는 도준에게 면회를 갖고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얻어 터진 도준은 엄마 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두들겨 맞으니까 생각이 나 막 기억이 나더라고 뭐가 생각났어 중요한 거 그니까 뭐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 5살 때 맞지?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아씨 쪽팔르게 진짜 사람들 듣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 맞잖아 그때 엄마가 나 죽여서 없앨려고 했잖아. 죽이다니 이놈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랑 나랑 같이 죽으려고 나한테 먹였잖아 농약 바카스 너 먼저 먹여야 그 다음엔 내가 먹지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 천지 너하고 나하고 근데 너 5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니? 침 맞자 나쁜 일 끔찍한 일 척병 나기 좋게 가슴에 꿍 맺힌 거 깨끗하게 풀어주는 침자리가 있어 허벅지 대봐 나만 아는 침자리야 왜 이번엔 침 나서 죽이게? 앞으로 절대 오지마 엄마 와도 안 만날 거야 도준은 혜자가 도준이 5살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했었던 과거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았죠 바카스의 농약을 섞어 먹였던 기억이어서 도준은 혜자에게서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고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면회실을 나가버립니다 면회에서 돌아온 혜자는 미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농약을 그라목손을 탔으면 예나 나나 지금 하늘나라 꽃밭에서 알록달록 손붙잡고 다닐 텐데 이 고생 안 하고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론스타를 탔어 그게 좀 약하거든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이틀 내내 토하고 물똥 싸고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만 다 골라 먹였는데 이후 혜자는 방문 침수를 다니거나 동네 아이들의 소문들을 차근차근 모아가며 스스로 사건을 파헤치다가 피해자 문하정의 별명이 쌀떡소녀였다는 것과 문하정과 친했던 흉터여고생이 문하정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도록 개조해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혜자는 친구와 대화 중인 흉터여고생에게 다가가죠 어머 얘 똥이 돈다 이런 거 어디 가면 해줘 제가 만든 건데요 진짜 와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내 것도 하나 달고 싶다 이거 그 모델은 좀 힘든데 얘 그런 거 진짜 잘해요 변태폰도 만들고 돈만 주면 시끄러워 변태폰은 뭐야 그냥 사진 찍을 때 꼭 소리나게 돼 있잖아요 치즈 띠링 그거 안 나게 살짝 개조하는 거예요 몰카 찍기 좋게 나 그거 하고 싶다 똥보다 근처 배스킨라빈스에서 흉터여고생은 혜자의 휴대전화를 변태폰으로 개조해줍니다 와 진짜 전문가다 날짓지 날짜도 아닌데 그럼 저기 꼼짝 말고 있어야 돼 혜자가 생리대를 사온다 혜자가 생리대를 사온 사이 흉터여고생은 개조하던 혜자의 폰을 그 자리에 그대로 든 채 사라졌고 흉터여고생은 뒷골목에서 불량 남학생 두 명에게 잡혀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혜자는 기질을 발휘해 흉터여고생은 혜자는 이 남학생 두 명이 문화정의 핸드폰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혜자는 진태에게 돈을 쥐어주고 진태가 해장한 놀이공원에서 본대를 물고 있던 두 남학생을 폭행한 뒤 신문하면서 문화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문화정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원조교제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매매의 대가로 쌀을 받는다는 의미로 쌀떡소녀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문화정은 소리 안 나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과 원조교제를 했던 남자들의 사진을 모두 찍어뒀는데요 휴대전화를 찾던 불량 고등학생들도 문화정의 폰에 찍힌 탓에 그 휴대전화를 찾아 없애려고 한 것으로 보이죠 혜자는 그들 중에 진범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고 진태에게 맞던 남학생 중 한 명이 도주는 멍청하게 엮여서 뒤집어쓴 거라며 걔는 아직도 자기 엄마랑 같이 자냐고 비아냥대자 화가 난 진태는 그를 발로 차서 강냉이를 날려버린 뒤 신문을 그만둡니다 그러나 혜자가 직접 그 학생을 다시 신문해 아정은 그냥 모든 걸 잊고 그만두고 싶은지 사진만 지우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아예 버리고 싶어하며 막걸리로 바꾸면 몇 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는 말을 듣고 항상 막걸리를 끼고 살던 문화정의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혜자는 치매에 걸린 문화정의 할머니를 찾아가 아정이 시켜서 왔다고 속이며 아정의 휴대전화를 받아 냅니다 아정의 휴대전화는 아정이 그토록 갈구하며 받아내던 쌀들이 모인 쌀똥에 들어 있었어요 한편 도주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물을 지나갈 때 폐가 안에 있던 걸 본 어느 중년 남성의 얼굴을 기억해냅니다 다음 면회 때 혜자가 아정의 휴대전화 사진들을 보여주자 도주는 그날 폐가에 있던 남자를 지목하고 혜자는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혜자가 전에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던 마을의 고물상 아저씨였어요 혜자는 무작정 고물상을 찾아가 무료로 침나주는 봉사단체라고 자신을 속이며 고물상 남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딱히 뭐 아픈 데는 없고 요즘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요? 사실 제가 이 얼마 전에 못 볼 걸 확 봐가지고 이 나이에 너무 놀래서 온몸이 그냥 온몸에 기가 쫘악 잘됐네요 나쁜 일, 끔찍한 일 속병나기 좋게 가슴에 꾹 맺힌 거 깨끗하게 싹 풀어주는 침자리가 있거든요 허벅지 쪽에 아 허벅지? 바지 벗을까? 아 잠깐 준비부터 좀 하고요 근데 무슨 교통사고라도 보셨나요? 아 궁금하지 그지? 아무한테도 얘기해준 적이 없는데 얘기해주세요 침 안 아프게 놔드릴게 왜 얼마 전에 동네에 난리 한번 났었잖아 살인사건 왜 그 여고생 죽어갖고 그 사건장 속 거기가 오래전부터 빈집인데 내가 그날 밤에 하필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그날 밤 아정은 자신의 생활권 주변을 넘어 결국 늙은 고물상과 원조교제를 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상태였으며 희살되던 밤에는 고물상과 폐가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고물상은 폐가 안방에 돗자리를 깔고 두둑한 쌀봉지를 준비한 채 아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필 폐가까지 아정을 따라오며 추근덕대던 도준을 목격했죠 도준도 폐가의 이상한 인기척으로 창문을 통해 고물상 남자의 얼굴을 스쳐본 뒤 잊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게 다시 기억났을 때 그 사실이 불안해서 엄마한테 말한 것이었죠 고물상 남자가 자신의 목격담을 발설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마을에서 떨어져 혼자 사는 외톨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첫날 진범을 제대로 잡아서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굳이 아정과의 이상한 관계를 진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만약 아정의 휴대전화가 경찰에 입수되었다면 그 역시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죠 어쨌든 혜자와 도준의 모자 관계를 모르고 있던 고물상 남자는 오랜만에 이야기 상대가 찾아와 주니 반가워 하면서 혜자에게 자신의 목격담을 털어놓았어요 도준이 아정에게 남자가 실냐고 헛소리를 하자 원조교제 장소 문 앞에 도착했기에 도준을 쫓아내버려야 할 입장이기도 했던 아정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에서 들은 도준의 말 때문에 꼭지가 돌아 도준을 흘란하며 길가에 놓였던 머리만큼 큰 돌을 힘겹게 들어 올려 도준에게 던져버립니다 아정은 도준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걸로는 가장 유명한 원빈 배우님이 많이 모자란 청년 도준 역할을 맡았는데요 물론 영화 속 도준이 예쁘장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예쁜 얼굴이 약간은 잊힐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일그러진 형태의 모성을 다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어머니란 존재가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경력 60년의 대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대단하고 과감한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묘한 표정으로 춤을 추는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를 보면서 관객들에게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묘한 감정과 전율을 느끼게 해준 영화였어요 따뜻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영화가 아니라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어디까지 소름끼치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장편영화 중에서도 가장 비대중적이고 예술성이 짙은 작품이라 평가되고 있는 영화 마더 일그러진 극한의 모성애를 영화로 느껴보고픈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드라마의 장소와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 시각 오 Gig BC 감사합니다.